안녕하세요. 벼리아빠입니다. 벼리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어주거든요. 벼리가 화내면 놀아주고 밥주고 산책시켜주고 이건 뭐 모습이 따로 없다고 봐야죠. 내가 앵무새를 키우는 건지 앵무새가 나를 지배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영상 함께 보시죠. 왜? 왜? 아빠 어디 갔겠어? 안가 어디? 어디 못가? 아빠 왜?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가? 뭐가? 응? 응? 아니라며? 뭐가 아니야? 뭐가 불만이야 벼리? 응? 아빠! 응! 아프야 돼! 안아프야 됐다! 안아프야 됐다! 안아프야 됐다! 안아프야 됐다! 안아프야 돼! 왜 그래? 아프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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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야 아빠가 밖에서 계속 놀아줬잖아. 마당에서 그러면 됐지 응? 뭐가 이렇게 또 불만이야? 응?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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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어? 그래 별이랑 갔잖아. 갔어? 응! 여기로! 응! 여기로 갔어? 응! 별이랑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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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자! 마당에 가자!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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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 아니고. 응? 너이냐? 우리 아빠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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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네 아빠야 내가 너네 아빠야 누구 아빠를 갖고 와 별이 이뻐 별이 이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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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빠를 자꾸 불러내 그냥 그만 좀 불러 아빠 좀 아빠 여기 있잖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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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아빠 어이 어이가 없어 뭘 했다고 어이가 없어 어이 이쁘다 불만쟁이 아이고 아아 아아 아이고 아하하하하하하하 맘마도 먹었고 밖에서도 놀았고 밖에서 놀았고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이냐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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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또 나가 아빠 밖에 또 나가 아빠 아빠 왜 아빠 아빠 아휴 아빠 좀 아휴 아빠 좀 그만 불러 알았어 가자 가자 안녕 그래 안녕 어 별이 아빠 별이 아빠 그래 별이 아빠 여기 있다고 네가 들어도 시끄럽지 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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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빠 하루이 토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흠 맘마 더 줄까 맘마? 아빠 어 아이고 너무 여기 살쪄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봐 어우 묵직해 그래서 아빠가 밥 조금씩 주는 거야 응 별이 왔어 응 별이 왔어 아빠 안녕 그럼 맘마 조금만 먹자 맘마 조금만 먹자 바랍 어차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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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